1위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6일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사월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6월 5일 저녁에 늦게 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외부 일정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유튜브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른쪽에 지금 이거 적어놓은 거 보이시나요? 망종이라고 하는 열두 절기 중 하나인데 6월 6일부터 실제로 시작이 돼요 양력입니다 양력이 아니라 양력 날짜로 6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이제 망종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망종이 무슨 얘기냐면 망종은 씨앗을 뿌리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물망에다가 씨종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망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7월 7일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7월 7일 날짜는 이제 소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7월 6일까지죠 이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가 실제로 망종이고 7월 7일부터는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망종은 정확하게 6월 6일부터고 6월 6일 아침부터 해서 경호월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기사월의 마지막 날짜가 그 병화가 16일 동안 호령을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경호월 이 첫날부터도 10일 정도는 병화가 즉 불기운이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망종은 이날부터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은 기해년의 경호월의 갑술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뜹니다 간목이 일단은 떴고요 간목 갑술이라고 하는 갑술일이 떴는데 청간에는 평강과 정자가 떴고 그리고 차례대로 해, 오, 술 보면은 뒤로 가수록 좀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아마 이 뜨거움이라는 거는 열기기 때문에 이 술토가 열기예요 정화를 품고 있거든요 정화를 품고 있는 열기기 때문에 인호술 화국이라고 친다면 지금 인은 없지만 오술도 화국이에요 즉 불이죠 뜨거운 열입니다 그래서 열은 수증기를 불러와요 굉장히 이글리글리글 하거든요 그래서 수증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아마도 주말쯤에는 이 열기 때문에 뭔가 순환하는 열기로 인해서 촉촉한 날씨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주를 풀기 전에 제가 주역점도 늘 항상 뽑죠 손이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손이풍은 흔들어대는 부분이고 추가요를 지금 뽑아봤을 때는 이효라고 하는 효가 나오더라고요 손이풍은 전체적으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만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효는 아직 상요까지 올라가기 전에 많이 멀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추진하려면 뒤심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의 힘만으로 올라가기가 좀 힘들고 주변의 어떤 가이드라든가 서포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운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적으로 굉장히 많아집니다 관성과 재성이 함께 떴기 때문에 일복이 좀 넘치는 날이 될 것 같고요 기혼하신 즉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남편분들이 오늘 좀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말만 많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속상하실 수가 있고 전체적인 그냥 운의 에너지를 보면 오늘 하루는 열기가 굉장히 상승하고 팽창하는 날이기 때문에 금전운적인 부분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돈도 많이 나갈 겁니다 일관별로 한번 볼까요 간목일관분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간목이라 적어놨는데 목일관분들부터 먼저 보죠 항상 간목과 의목입니다 갑일관분들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내 동료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이라든가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요 올목일관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좀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적으로 잘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일관들 볼까요 병화, 정화입니다 병일관분들은 일이라든가 본인이 하시는 어떤 진행사항 등 계약 등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말끔하게 뭔가 계약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날이 될 수가 있고요 정화일관분들은 준비하시는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어떤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들, 시험에 대한 서류를 지원한다는 등 이런 어떤 정식 과정을 접수를 하시거나 그 과정을 지원을 해서 정식 과정 자체를 밟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토일관 분들 보겠습니다 무토와 기토 분들이죠 무토 분들은 전체 조직에서 본인 포지션에 대한 업무를 잘 못해서 난처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한서를 낸다거나 어떤 벌에 대한 인과 홍보를 받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은 유지가 됩니다 기토일관분들은 결혼하신 기토 여자분들은 남편이 사업을 준비하는 날이 될 수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미혼이나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하는 일에서 괜찮은 실적이 보입니다 수치적으로 뭔가 좀 일이 풀리는 날이 되겠네요 금일관들 보겠습니다 경금과 신금입니다 경금일관 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내 일에 대해서 좀 돌봐주고 든든하게 서포트를 해주는 날이고요 신금일관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여자분들의 남편이나 자식분들이 큰 실수를 해서 뭔가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일에 나서가지고 큰 실수를 해서 이게 소문으로 퍼지거나 구설수가 좀 따라서 머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관들 뒤에는 이제 수일관들이 있죠 임수와 개수분들입니다 임수분들은 일적으로 딱 중간을 가셔야 돼요 중간에 그 중용을 지키셔야 되는데 내 주장이 커져버리면 주변에서 반발심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성을 살 수 있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업가 분들은 오늘 너무 내 거를 지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고집을 버리시고 주변에 많이 베푸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수일관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실수를 하거나 일을 많이 벌려놔요 그럼 그거를 이 개수일관분들이 나서서 뒷수습해주고 본인이 해결사가 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일지는 다 풀어보았고요 6월 6일, 경호월 첫날, 목요일 모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